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AI 비전공자를 위한 스마트 매니어팩처링을 공부하고 있는 카이스트 윤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디자인 싱킹의 그런 앰퍼스 인터뷰 방법론하고 옵조베이션,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매니어팩처링에서 예제 중에 FAS라는 게 있습니다. Factory Azure Service라는 그런 부분의 개념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는 디자인 싱킹 기반의 스마트 매니어팩처링 FAS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의 핵심, 프로세스인 앰퍼스 인터뷰가 있는데요. 앰퍼스 인터뷰는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인터뷰랑 다르게 한 대상 고객을 선정을 해서 그 고객과 한 시간 정도의 깊은 그런 대화나 인터뷰를 통해서 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설문조사라고 하면 이런 사지선당이라든가 예, 아니오 형식의 인터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인터뷰가 아니고요. 디자인 싱킹의 인터뷰는 고객과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15분 정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서 하는데 대부분 다 안 내주죠. 시간 바쁜데. 그런데 좀 더 깊게 깊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와 성장 환경들까지 다 물어볼 수 있으면 최고고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한 15분 정도 미팅을 잡아서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까지 인터뷰를 끌고 나가서 고객의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나가는 게 디자인 싱킹의 앰퍼스 인터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 과정 중에서 첫 번째가 이머스였죠. 제일 고객의 니즈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게 고객같이 살아보는 건데요. 사실은 그거는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오래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은 프로세스고요. 방금 말씀드린 앰퍼스 인터뷰가 가장 많이 행해지는 그런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 중에 처음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감 방법 중에 그 업저베이션이 있었죠. 그런 관찰을 통해서 고객이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파악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탠포드에서 이런 디자인 싱킹 기반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아이디오의 제네럴 매니저인 탐 켈리 제네럴 매니저님의 강의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유아용 칫솔을 개발할 때 보통 사람들이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했던 문제가 틀린 걸 알게 됐죠. 그런 거를 관찰을 통해서 유아용 칫솔이 어떻게 디자인이 돼야 되는지를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통해서 발굴해낸 사례입니다. 이런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 지금까지 엠퍼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엠퍼시를 통해서 고객의 문제가 발굴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들이 양치질을 할 때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손으로 잡는다는 게 발굴이 되면 이 칫솔의 바디를 몸체를 되게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으니까 그랬을 때 문제를 정의한 다음에 디자인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 때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제조를 할 때 고객의 문제를 파악을 하고 디자인하고 하는 것까지는 툴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쉽습니다. 근데 가장 이 다섯 가지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 단계 중에 버틀넥이라고 하죠.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디냐고 제가 봤을 때는 프로토타입부터예요. 어떻게 만들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탁 막히거든요. 왜냐하면 엠퍼사이즈 통해서 엠퍼스 인터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한 다음에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하죠. 여러 가지 메소드얼러지로 프로세스 앤 콘스라든가 그 다음에 스왓 어널리시스 라든가 디시전 메이트릭스 라든가 여러 가지 메소드얼러지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떤 문제점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지를 그런 게 있는데 파악을 한 다음에 아이디에이션 하는 건 또 뭐 많이 있죠.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만달레이 맵이라든가 여러 가지 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추출을 해가지고 파이널 디자인까지 나왔는데 그 디자인을 진짜 실현화시키는 프로토타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건 그게 제일 어렵고요. 프로토타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파는지도 잘 몰라요.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요즘 많이 파는데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혹시 제가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싱킹의 뒷단에 있는 프로토타입과 테스트가 뒤에 있다고 해가지고 뭐 쉬운 게 아니고요. 점점 더 어렵습니다. 알수록 어렵기 때문에 이런 프로토타입을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매니팩처링의 또 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것을 팩토리 에저 서비스라고 하면서 이걸 좀 소개를 드리면서 이번 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싱킹의 프로토타입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예전에는 뭔가 제품을 만들고 할 때는 공장 부지를 사서 실제 공장을 만들어야지 이런 제조업 허가를 내줬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있었죠? 위탁 생산 방식이 있었죠. OEM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팩토리 에저 서비스라는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원하는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보내면 이 FAS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서 여기 보시면 3D 프린터가 여러 대가 있고요. 어셈블리 하는 게 있는데 이 오프라인에서 3D 프린터로 부품들을 제작을 하고 그걸 조립을 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서비스를 FAS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FAS 서비스는 이런 공장 부지라든가 공장을 세울 필요가 없고요.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만 디지털화된 CAD 디자인만 나오게 된다면 그거를 간편하게 집에서 온라인에 올려서 시제품을 한 300개든 1,000개든 받아볼 수 있는 예전에는 제조를 하려면 보셨다시피 그런 주물을 만들고 거기에다 인젝션 몰딩을 해가지고 몇만 개, 몇 십만 개 이상 하지 않으면 제품 생산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 십만 개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주물값이 안 나와요. 주형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3D 프린팅을 통해서 그런 주형이 필요 없이 바로 디자인한 CAD 디자인 프로파일만 있으면 파일만 있으면 바로 이 FAS 시스템을 연동하는 회사를 통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50개가 됐든 300개가 됐든 프로토타입 제품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제조의 혁명,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화 아이템을 제조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대표적인 예로 팩토리 에이저 서비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차시에 마쳤고요. 제가 이 퀴즈로서 그럼 FAS, FAS와 팩토리 에이저 서비스와 전통적인 매니팩처링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FAS와 전통적인 매니팩처링의 차이는 코스트가 크게 절감이 됐죠. 뭐를 통해서 그런 디지털을 통해서 매니팩처링의 디지털을 통해서 예전에 전통적인 매니팩처링은 주문을 한 후에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됐는데 FAS를 통해서는 소량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주형 없이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싱킹이라든가 린 스타트업의 새로운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이런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최적화된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AS 서비스와 전통적인 매니팩처링의 차이는 이렇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 저렴하게 가능하냐 안하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기술들도 FAS는 3D 프린팅 기반에 제조를 하게 되겠고 전통적인 매니팩처링은 몰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대량 생산 가능한 그런 주물 기반의, 주형 기반의 그런 전통적인 매니팩처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차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